아무튼 깔까리 네 깔까리 정확한 명칭은 래칫인가? 왼쪽 오른쪽 래칫인거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래칫이 원래 래칫 귀여우잖아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만든거 어쨌든 현장 용어로 깔까리 복수알 현장에서 일본말로 메간에 알맹이라고 해요 메간에는 안경 복수알 17mm 맞춰가지고 나사가 야마나가지고 야마나게 아니라 나사산이 뭉개져가지고 요걸로 이용해요 이렇게 나사산이 망가져서 이렇게 스패너를 하나 언제 돌려요 고카트 카센터입니다 고카트 카센터 고카트 고장나시면 이쪽으로 오십시오 고카트 카센터 고카트 카센터 고카트 카센터 고카트 카센터 지금 다 하고 있어 빡빡한데만 이렇게 하고 이미 헐렁한데만 이렇게 되니까 요정도 안들어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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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좀만 더 조여주고 아예 안돼 요정도 조여주고 고카트 카센터 고카트 카센터 요게 원래 딱 수평되게 됐는데 이게 여기가 수평이 좀 잘 된 것 같죠 됐죠 요거 하나 스패너를 맞춰놓고 맞춰놓고 스패너데만 으